마이오가 너에게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구독자의 구독자입니다. 수정이모입니다. 감사합니다. 에피 뭐해야 돼? 수정이모님. 얼굴 봐봐. 너 팬이래. 에피. 에피. 에프라우. 여기. 에이 이것만. 진짜. 이거 너네 이거 봐봐. 헤어핀이랑. 좋아? 에피 엄마 봐봐. 많이 보내셨다. 이거 너네 쉐어하는 거고. 이거 너네 둘이 알띵 이렇게 같은데? 성이가 놀랐다. 그니까요. 감사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그치?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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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 이뻐 봐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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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에피 이쁘다. 뺍다방 가요. 처음 가봐요. 지금 은행 업무랑 동사무소 업무 끝내고 다시 집에 가는 게 여기 잠깐 들리려고요. 봐봐. 뺍다. 뺍다. 가인. 저기서. 어디서. 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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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플라스틱이네. 캐나다는 다 그 정도 녹차도. 어때? 맛있어? 집에 가기 전에 올리브영 선크림을 안 가져왔어요. 뭐 되게 만화 때는 하나도 없구만. 집에 오자마자 아빠가 같이 아이스크림 애들이 사줘야 된다고. 아이스크림 사러 왔어요. 요즘에 아이스크림 즙이 이러네. 어. 돼요. 무인. 무인이에요. 무인? 어. 무인이라. 내가 갈 줄 몰라 갈 거. 나도 처음인데. 맞네 아이스크림. 무인을 시작하기. 처음 해보는. 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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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어. 처음. 처음 해보는 무인 가게. 아이스크림 이거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사시는 거. 할아버지한테 고맙습니다 이거.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고맙습니다. 어 그치 할머니도 해야지. 어 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먹고 싶은 콜라. 어른만자 고르네 어른만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버스 타 이제. 버스 처음 탄다. 타고 천원 넣고 하면 돼. 거슬부터 돌려주실 거. 아아. 그냥 손 가져가. 손 가져가. 손 가져가. 손 가져가. 손 가져가. 손 가져가. 됐어. 버스 타고 가는 거 어때? 저희는 지금 대립역을 갑니다. 양꼬치가 먹고 싶대요. 우리 일고. 한번. 레츠고. 피차적으로 못한 로즐린 어떻게 할 걸. 내려 내려. 대립역 1번 추구 가야돼. 오케이. 그래도 양꼬치를 너네 먹을 수 있어. 그 애들이 양꼬치를 너네 먹을 수 있어. 그 애들이 양꼬치로 너네 먹을 수 있어. 그 애들이 양꼬치로 너네 먹을 수 있어. 몰라. 이리? 성디? 뭐? 이리 이리. 아 플레이 게임이야? I don't know. 드링킹은 치그레츠? I don't know. 가자 가자. 포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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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립은 처음인데. 여기 다 건물들이. 되게 오래됐다. 근데 릴리야, 한국은 어때? 너무 커. 너무 커? 크진 않아. 캐나다가 훨씬 커. 근데 사람 엄청 많지? 비지하지? 가게도 엄청 많지? 저기. 어. 어. 다 있어. 아. 시청자. 다음 영상에서 가장 맛있었던 영상은~! 시청자. 말씀해주세요. 이리. Rawr. 그리고 양꼬치는 분명? 그러다 보니? 요리. 여기 가게도. 저기. 요리. 이렇게 고기가 구워진다 스즈닝을 하네 스즈닝 이렇게 구워집니다 자동이야 뜨겁지 않아? 호흡 불어서 먹어 너무 잘 먹네 맛있어 맛있어 많이 먹어 이제 잠 깼나 보다 루진이 어때? 끝? 이거는 어안가지 볶음 이거는 마라 양고추 마라 양고추 8개 먹었어? 오케이 여기 엄청 싸다 두리안 디저트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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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게 랄디쉬가 보인다. 오, 그래? 월매... 피쉬! 이거 생선이잖아, 그쵸? 생선이라고? 네, 피쉬. 가을 알지, 너? 네. 아... 아... 이거 피쉬야! 우리 이삭 토스트 왔어, 이삭 토스트. 그거는 엄마랑 릴리랑 나나먹고 에피, 루지, 나나먹고. 어때, 이삭? 이삭을 얼마나 오랜만에 먹는지... 옛날에 제가 먹던 이삭이 아니에요. 치킨이 들어가, 이제 이삭에. 얄미, 이래? 저희 치킨 토스트? 엄마! 이거는 치킨 스페셜. 여기가 얼마냐? 7년. It's been 7년, 왜? 오, it's so long. 어, 쏙쏙 크지? 여기... 여기 김포 왔어요. 친구네 가족, 시골지. 여기 손도 겁나 커, 아빠. 발도 커, 발 좀 봐봐. 지금 비행기표 얼마야? 지금요. 비싸요. 치킨 나왔어? 치킨 도망 나왔어, 두 마리? 빨리 잡아, 집어넣어. 박장이 집어넣어야 돼. 여기 병아리 본 거 아니고? 병아리 나온 게 아니고? 계량 받았어? 우와! 이거 봐. 이런 거 처음 보네. 따뜻해. 따뜻해, 따뜻해, 따뜻하다. 색깔이 이러네. 두 마리 가출한 걸, 그러면? 아, 두 마리 가출해봐. 네, 론 아웨어, 두 마리 가출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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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빨라,ento 마주치고! 너무 빨라,너무 빨라. 고추 너무 빨라. 고추 장난 아니다. 어, 예스 예스. 이 깻잎이 파 장난 아니야 이거 어떻게 닫다? 여기 시골이다 시골. 스파이더 무서워? 스파이더 무서워? 다른 거 안 무서웠는데 스파이더는 무서워하네 밤낮어 밤낮어 어머 왠지 입 벌렸어 쟤 발로 이렇게 가는 거 발로 저 입 벌렸어 입 벌렸어 밤 떨어졌어 이거 아까 전에 우리 먹은 거 밤 그거야 오케이? 포키 포키 이따 딸 거야 밤 주술 거야 지금 저 친구 여기 친구가 전에 사고로 생산을 먼저 했는데 여기에 수목장을 했거든요 저 친구 보러 가요 지금 애들이랑 같이 아이고 우리 애들 진짜 확실히 산을 잘 타 잘 타네 여기 여기 너무 rich 응 그린 그린 엄청 크잖아 어 이게 옛날에는 이만했는데 이렇게 큰 거야 지금 그니까 7년 됐는데 7년 이게 이렇게 컸네 잘 자랐다 잘 자랐다 잘 지내나보네 잘 지내나보네 형이랑 엘기들하고 다 왔다 그래 교현아 우리 다 왔다 교현이가 로즈링깔 보고 갔는데 엄마 저게 체살 있어 우리 애비는 못 보고 갔어 잘 지내나보네 잘 지내나보네 잘 지내나보네 형 왔어 형 잭 형 왔다 요게 있어 요게 있어 요게 그 뭐야 화장해가지고 요고를 나무 밑에 이렇게 뿌리고 원래는 저기 낙골 땅에 있다가 다시 빼서 여기다가 뿌려가지고 다시 요게 나무 속장한거잖아 해변 스트리트 인베리보다 한국 갔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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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있어 잘 있어 다음에 또 보자 잠 주면 돼 오 알밤 크다 밤이 크다 엄청 크다 봐봐 오 그래 너 잘했네 됐다 엄청 크다 안 따가워 안 따가워 안 따가워 안 따가워 안 따가워 안 따가워 봐봐 줘봐 이거 알밤이다 알밤 이거 알았어 잘했어 가자 벌레 나왔어?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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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들어 비야래 Red 내 생각에 귀여워 이거 봐. 가만히 있어봐. 여기 봐봐. 엄마가 나와서. 가만히 있어. 팔? 네. 팔 왜? 우와, 고마워. 애플이. 우와,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지금 이제 점심 먹으러 가거든요. 쭈꾸미. 오, 너무 뜨겁다. 오늘 31도래요. 근데 너무 뜨겁네. 쭈꾸미야, 털? 털재기? 털재기? 털내기. 아, 털내기. 여덟면. 오, 쭈꾸미다. 보리밥. 부산. 아, 이거. 털튀기 엄청 별다. 대하튀김이다, 대하튀김. 이게 털내기예요, 털내기. 수제비. 처음 먹어봐.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봐, 너 아까 배 안 고프다며. 제자리. 이제 비벼. 미치, 미치, 미치. 베리베리 시발시래. 먹어봐, 매워? 먹어봐, 스테라아 먹어봐. 네? 애들이랑 먹어봐. 하나씩 안 떠나는. 너무 스테리. 누나 애들 매운거 봤나? 맛있어, 랍다? 아, 조금조금. 먹어보라고 해야 돼. 먹어볼래? 아, 줬어, 줬어. 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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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매워? 맛있지는데. 많이 매워. 진짜 매운가 봐. 불 맛인데 엄청 맵네? 불맛이 난대, 불맛이. 이게 근데. 매운데 불맛도 나고. 괜찮아, 제가. We can finish, OK? 비오, 비오, 한다. 너무 매워, 저. 겁나 잘 먹네. 겁나 잘 먹어. 매운데 왜 이렇게 잘 먹어? 노, 이거 키즈 거야, 키즈. 이거 먹지 말고, 이거 먹어. 너무 매워. I'm scared from the kids. No, you're scared, 쭈꾸미. 너무 매워. 너무 매워. 너무 매워. 이번엔 또 할머니 마사지 해드리네. 어머, 나. 할머니 있세. 할머니 있세. 할머니 있세. 할머니 있세. 잘 먹었어. 아니에요, 누나. 잘 먹었어. Say thank you, 삼촌한테. 잘 먹었습니다. 문유 앞에다가 반판물. 맛있겠다. 이거 맛있는 문유야. It's made of rice. 어, 이거 달달해. 먹어봐, 한 입 먹어봐. Nanai makes something like this. It's cold soup. 시원하지? Sweet rice. Nanai makes something like this. 어, 진짜? Oh. Beba be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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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아니다. 쟤 이런거 좋아하잖아요. 쓰고. ório이라qué. 구경했어. 구경하러 왔는데. 한 번 땀으로 해요. Oh, 장난. 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는 왜 이렇게 벗겨졌냐. 너는 무슨 일이냐. 이걸 언제 다시였지. 이거 일이다. 이건 사람. 아니 돌릴게 뭘 돌려 누구 몰래 오 릴리 잘 따 잘 따 릴리 잘 딴 데 이분 따면 안 돼 해봐 있으라고 좀 있어봐서 오다가 미종이 코테인으로 들어가네 땄어? 땄어? 잘했네 배사과야 배사과 배사과라고? 배사과 배사과는 뭐야? 배사과 사과하고 덤벅시켰다고 아 그래서 색깔이 이렇구나 색깔이 배 색깔 나서 뭐지 했더니 엄마 와 이쁘다 에필 땄어? 아이고 잘하네 에필도 로즐린? 어 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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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이건 페어 앤드 애플 믹스트 텍스트가 있어 배 껍질이다 배 껍질 different 와 나이스 오늘 너무 뜨겁다 빨간 거를 따려고 했으니까 오 잘 따지네 잘 따지네 니꺼 니꺼 대박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했어 사이즈 다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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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다해서 애들 선물 사준다고 한번 와봤는데 옛날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이도 골랐다 삼촌 삼촌 고맙습니다 고마워 고마워 아이고 고마워요 뭘 고마워요 니가 고맙습니다 이거 진짜 굿 아이디어다 왜 굿 아이디어 됐어 왜? 하나 더 더워 왜? 아주 더워 오늘 너무 더워요 여기가 삼촌 에피니 에피니의 점프 에피니 점프 1 2 3 에피니 점프 멜렁 커피 여기도 처음이에요 한국이 안 온 사이에 뭐가 많이 생겼다 에피니 뭐해 에피니 뭐해 먹어봐 자, 한번 먹어봐 자, 한번 먹어봐 이거 인사의 비스카루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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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루이 안녕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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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쟤가 빨리 깻니 따자 깻니 따자 깻니 따자 근데 지금은 좀 해 따서 괜찮다 여긴 좀 그늘진다 많이 따 빅 원 빅, 오케이? 네? 아니, 유그랍! 왜 날 좋아? 나 줄 한 달 때마다 계속 가지고 있어 열심히 또 두겠다고 절로 가 아니, 이만큼 딸때 세 달 따서 세 달 남자는 원래 아, 말잔데 진짜 이거 아버지 원래 안 하시잖아 그치? 엄마 다 하시잖아 그치? 아, 출자포도 못해 아, 그러니까 안 돼 큰 게 안 보여? 큰 게 저, 아니, 딱 꽂이 있다가 엄마한테 빅 원 있잖아 딱 큰 거 입 큰 거 옳지 옳지 그래서 그 모아 가지고 있어, 오케이? 많이 있다, 많이 할아버지가 많이 있다 그래 왜? 유제님도 따는 거야? 응 큰 거, 딱 큰 거 큰 거 큰 거 허즈벤 이거 봐 봐봐 이거 쇼미 왜 그거밖에 못 땄어 They've been progressively getting smaller 아이, 지금 봐봐 좀 잘 아, 따, 따 애들 다 나왔다 애피, 지금 네가 크다고 생각한 거 따면 돼, 그냥 따 어, 맞아 가지고 있어 따서 가지고 있어 따서 가지고 있어 일단 날 주네 언니들처럼 하나씩 따서 네가 가지고 있어 잡아, 이만큼 땄어? 언니, 이만큼? 어 자, 나 이만큼 가져가 보여줘야 돼 이리와, 이리와 이제 로제, 이리와 많이 땄어 이놈 어 뭐? 밥 먹고 거기에서 바로 집으로 갈래 아니면 여기 왔다가 몰라 You after dinner? 잠깐만 허즈니 누룽이 안녕 하는 거야? 누룽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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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 먹으러 왔어? 저녁 로제 로제 어? 고기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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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조리다 십자장 못했어 네, 네 네, 네 버티는 거야 버티는 거 성차려 자면 안 돼 성차려 자면 안 돼 시차가 안 맞을 거야 자면 안 돼 아, 네 네, 네 지평 말하면은 지평 처음 봐요 지평이 맛있다며 이거 갈비 양념갈비 저는 비냄 물에 고기냄새 고기냄새 어, 맛있다 이거 맛있다 고기냄새 맛있어 맛있겠어? 네 네 고기냄새 조화를 보기 맛있어? 맛있어? 범벳 범벳 네네네네네 네네네네네 You tried the chili? 어? 아이고 맵다 잘 먹어 맛있어? 맛있어? 잘 먹네 우리 두명을 두명을 시차적응 못해서 아까 놀더니 그때 나는 잤지만 준수도 잘 먹네 첫째야 루켓도 준수 여기 나이났어 온다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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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잘 잤어? 아이고 어떻게 하냐? 또 자 일어나 일어나 고기 먹을 거야 어? 침 흘렸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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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놀다 가요 잘 먹었어요 가볼게요 네 안보여요 네네네 이달 말이야 아 챙겼어요 챙겼어요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itä'm 이제 바다, 고구마지, 그리고 밤, 배, 사과, 이것저것 다 바다는데 엄마 아빠 아침부터 까고 있어요.